마지막 시만 남았다. 언제 마지막이 될까? 시인이에요? 오 개 멋있다 진짜. 간지. 떠날 때 민구는 나도 버리고 갔다. 만나고 헤어지고 계속 반복되는 거야. 인생이 원래 그래. 이거 도는 거지 뭐 이렇게 걱정을 해야 돼. 너는 시 아직 써? 시에서 썼냐? 아니 미친X 아니야. 시 썼냐고. 현실아 너 오늘 왜 그러는데? 정신이 나가네? 솔직한 것 같아? 우리 왜 헤어진 거니? 노 코멘트. 이대로 엎어질 순 없다. 난 더 이상 호구가 아니다. 와우! 거리에 가득한 여름과 손을 밀어 잡히는 여름이 잡히지 않는 여름이 눈을 뜨니 여름이 다 지나 있었다. 무슨 생각을 볼게요? 저건 교수님의 연구원 네, 감사합니다. 네, 네. 현재는 네, 네. 어떻게 안전하던 도전, 어떻게 안전하시지? 어떻게 안전하나요? 한글자막 by 한효정